10년 뒤에 본인의 모습은? 허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저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술, 담배, 주식, 코인, 병맛, 소싸움, 방학개비 싸움. 정말 돈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그냥 서슴없이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겠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다고요? 오랜만이다. 한 2주? 2주 만에 보는 거고 촬영부터 하지만 한 달? 맞아요. 한 달. 너무 오랜만에 있잖아. 보고 싶었어. 어땠어? 뭐가요? 그래도 쿡이 형 나온 거 봤잖아. 영상 나왔잖아, 쿡이 형. 저는 사실 제가 안 나와서 다 안 봤어요. 잘했어. 그게 MZ야. 이거 너 봤으면 나 실망할 뻔했어. 원래 네가 안 나온 거 깔끔하게 안 보고 이것도 근데 도움 주시는 짱구랑 이거 노리는구나. 뺑배로데이. 짱구 콜라보레이션. 이거 가방도 있고. 액션 가면? 네. 이야. 이런 거 집에 하나 있으면 약간 인싸 느낌 나지. 약간 화장손봐야 하는 쓰레기통 같은 느낌 있어요?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내. 아니, 저 안 본 새에 더 MZ가 된대요. 안 보는 건 그냥 과감하게. 잠깐만, 재서야. 이거 휴지통 홍대로 보내자. 이거는 막 빔을 쏘는 거 같은데. 이거 신겨야 돼. 옛날에 유행했던. 이렇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가방 안에 썩 넣어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이렇게. 콜라보. 이건 뭐예요? 빼빼로 들어있는 세트. 이렇게 주는 거야? 자. 오케이. 형님 빼빼로데이 때 선물 받고 그런 거 했었어요? 나 같은 경우는 10일 날 헤어졌다가 10일 날 다시 만났지. 빼빼로데이 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의 숨겨왔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느낌. 학교 책상에 딱 손을 넣었는데 빼빼로가 하나 있는 거야. 딱 열어봤는데. 사기장. 슈티로 있어요? 빼빼로 받아본 적 있어요? 그렇게 고백은? 믿으실래요? 저는 그냥 교환했어요, 교환. 내가 이거 줄게, 넌 이거 달라.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꽉감하니. 너무 오랜만이야. 2주 만. 2주 아니야. 한 달 만이잖아요, 우리. 잠깐만. 방송 촬영 중에 갑자기 메인 작가가 인사를 받아? 뭐 이런 상황이 됐어. 꺼져, 저희. 자, 그러면 오늘도 힌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저기잖아. MZ분들이 요즘에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성형 수술도 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보는 스피치 기술 같은 것도 배우고 아이돌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초반에 오디션 보러 갈 때. 아, 옷을 내 캐릭터에 맞는 걸 입어야 하고. 그리고 인사. 오늘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존동표. 안녕하세요, 대개가 유명한 영동에서 온. 우리 영 일곱 살 손동표입니다. 다 청량 90점. 9대 며어 85점. 3대 며어 85점. 이렇게 해서 남들과 좀 다른 기억에 남는 그런 느낌. 오셔보죠, 오늘의 인사 선생님을 한 번. 선생님. 선생님. 방음이 잘 되나 봐, 스피치 학원이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 라운즈나 스피치 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데. 근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솔직히 차이가 있나요? 처음에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봤을 때 내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엔 어렵죠. 그래서 연습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상응극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번 해보죠. 네. 좋습니다. 모의 면접을 일단 보고. 그 다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무것도. 내깔뜩기로 그냥 모의 면접부터 보려고요. 일단 바로 보시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이 더 계셨구나.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1번 지원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덕에서 올라온 동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느낌있는 유부남, 38살 소띠이고요.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안 1, 2 출신입니다. 1번 지원자부터 강점하고 단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점! 아무래도 요즘 MZ세대다운 근거 없는 자신감?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도 너무 당돌한 거 그게 단점이지 않을까? 잘 들었습니다. 2번 지원자 듣겠습니다. 장점은 자신감이죠. 뭐지? 어떤 뭔가 이런 당돌함과 패기, 자신감이 뭔가 이런 거 여유 쪽으로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 단점은 없으시겠네요. 단점은 좀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죠. 본인이 좀 희생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본 적이 있으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살 초반때는 그런 희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그룹에서 불합리적인 분위기가 여출되면 반기를 드는 역할을 항상 했었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저로 인해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된 그런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데 항상 소수가 되었을 경우가 많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같은 질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지금 말씀하신 성격과 말씀하신 단점이 과연 톱니바퀴가 서로 어울려야 되는 조직에서 잘 섞여서 하실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 의문에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10년 뒤에 본인의 모습은?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저를 채용을 해주신다면 이 회사에 굉장히 허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저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술, 담배, 주식, 고맙, 술 싸움, 장학개비 싸움. 정말 돈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그냥 서슴없이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겠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다고요?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10년 뒤에 제 모습을 아마 사장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두 분 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이게 끝인가요? 네, 우선은 더 안 들어봐도 될 것 같다는 게 그러면 불합격인가요? 그것만 그냥 빨리 말해주시면 깔끔하게 나갈게요. 미리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불합격이면 나한테 인사 안 하고 나갈래요? 저희도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됩니까? 네, 네, 네. 누가 라온이고 누가 쟤 나죠?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첫 질문을 이제 자기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 장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용진 님은 방금 어디 사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궁금하지 않은 안물 안물 굳이 써져 있는 걸 얘기할 필요가 많아요. 잘 찾으셨습니다. 다 읽고서 서류를 통과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아,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우리 이용진 님 같은 경우에는 코너를 많이 짜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창의력을 가진 지원자라고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 기업에서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 준비하시면 깔끔하고 훨씬 좋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좀 재밌었던 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셨는데 아, 네. 면접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점을 얘기하셨는데 또 싸가지가 없는 단점이라고 아니, 싸가지 없게 볼 수 있다. 있다, 볼 수 있다. 단점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다. 라고까지 해주는 게 100%예요. 오케이, 그러면 솔루션을 해주신 거로 대답하자면 많은 분들이 좀 싸가지 없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인연을 끊을 겁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만약에 저를 헌담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얘기 여기까지. 법적인 조치를 무서워서 뽑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 스토리를 좀 스토리화를 시켜놓으면 스토리화? 예, 어떠한 대답에도 다 맞춰도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는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와 언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지금 피드백의 대다수가 언어적인 요소를 체크해 드렸잖아요. 원장님께서 발성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발성을 한번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 발성 발성 네. 저희 원장님이요? 원장님이요? 원장님 발성 원장님이 오셨네요 하고 원장님이 오셨네요 하고 네, 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방송 출연 계획이 없으셨다가 어급하게 오셔서 저희가 발성 쪽은 좀 부탁을 드려서 네,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쌩얼인데. 네. 저희가 어차피 스노우로 어플을 써서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볼 때요.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네. 목소리는 그 사람의 감정의 시그널이에요. 목소리가 만약에 떨린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도 지금 떨리고 있다. 그리고 목소리의 선을 우리가 말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보면 말투가 동그란 사람들이 있고 말투를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거잖아 뭐 이런 상황이 그래서 서울 사람들 아니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김상도. 어, 경상도. 우리 쪽이에요? 우와, 누나 반갑다. 저는 충청도예요. 목소리가 좋고 면접에서 합격을 하려면 목소리가 동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의 첫 음절에 악센트를 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면접관들은 바빠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목소리 스펙이 이제 필요한 거죠. 채점 매기가 나고 그냥 던지고 딱 보게 돼요. 그렇죠. 어, 얘 뭐야. 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 약간 좀 다르게 가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요? 헤이 레이디스 앤 제라메. 로텐미. 우리가 목소리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한다? 숨. 숨. 호흡을 바꿔야 돼요. 폐에 있는 숨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바로 이쪽에 있는 배 분위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손에 갖다 드리세요. 숨통에 숨을 채운 다음에 가하고 배를 짜보는 거예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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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를 자극을 주면서 소리를 내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이건 목으로만 한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다르네. 다르죠. 안녕하십니까. 배를 잡고 얘기하면 돼요. 잡고. 혁명가왕 42 대 가왕은 송금표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잡고. 그래서 이렇게 배짜기가 되면 그다음에는 배털기에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배털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 근데 이게 잠깐만요. 그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의 일부분이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약간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원장님 여기 배털기가 어디 써져요? 배털기가 안 써져요. 아니 없어. 근데 우리가 정말 면접에서 잘 들리는 목소리를 꽂히게 말하고 싶다.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어떤가요? 글자에 높고 낮음.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뭔가 그러니까 더 힘도 실린다.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자 이거는 발음교정기. 이거를 끼면 입안에 있는 공간이 넓어져요. 입에 힘을 주질 못하겠죠. 그러면 나의 소리에 대한 무게중심이 어디로 내려갈까요? 배로 내려가요. 이렇게 시작. 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입술을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위험해요. 시작. 정말 죄송한데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무섭네요. 이제 빼고. 빼고 어디 가세요? 빼고 이제. 애프터. 시작. 구해야 하는 것을 하시겠습니다. 고객님을 향해 사랑의 내게를 통해십니다. 이렇게. 저희 그것도 알려주세요. 제스처. 저도 약간 손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 할 때. 우리 부원장님이. 네. 부원장님이 어디 계세요? 왜 이렇게 들려서 손을 하세요? 지금 일단은 면접이잖아요. 네. 면접이기 때문에 원래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스처가 과하신 분들은 위에까지 올라가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위로 가시면 안 되고 무조건 우리 가슴선 아래로. 가슴선 아래. 그리고 쓰고 다시 돌아와서. 서서 하는 면접도 있어요. 말을 할 때 사회 좀 보셨죠? 네. 네. 제스처 어떻게 좀 하셨죠? 큐 큐 이렇게. 우리 원장님께서도 자주 쓰시는 자세가 있어요. 바로 이 자세예요.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내려서. 그다음에 농구공 잡는 자세.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세를 기억합니다. 포인트 살릴 때만 쓰시고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저런 것들이. 뭐 추가로 하자면 인사하는 자세예요. 먼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47번 지원자 임유정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예요. 아 약간. 네. 약간 클래식. 웨이브 웨이브. 이런 느낌. 하지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빛이에요. 눈을 보면 사실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요즘에 이제 거의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마스크를 차라리 보면은 시선처리가 훨씬 나아진다. 아 그쪽으로. 아니면 인중을 보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42번 참가자 이현준입니다. 아 근데 확실해 지금. 안녕하십니까. 42번 참가자 손동표입니다. 뭐지? 저 부르차이 안되니까. 내 손동표에 끼고 싶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방금 면접관은 옆으로 갔어. 고개를 사용하시라고 하죠. 아 그러면 이렇게만 딱 배워보면 저희가 면접에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우선은 사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단시간에 진행을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워낙 추중하셔서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셔도 충분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덕분에 그 엠지 여러분들한테 면접에 뭔가 팁이 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나온 것 같아서. 아 맞아요.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팁 감사합니다 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연상의 여인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와. 왜왜왜왜왜. 뭐 있어? 저 엄마가 그랬어 저한테. 벨트를 한 번 푸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상의 여인한테 자기. 너 이제부터 멜방 마지막일 거 아니야?